오늘날 우리들은 실향민, 즉 고향을 잃은 것과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전쟁과 폭력을 피해 피난처를 찾는 수만 명의 난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인들은 현대문화로부터 추방당한 듯한 영적 난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그들만의 디아스프라 속에서 고립되어 외롭고 갈 곳이 없다고 느껴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자취 쉽게 분노하고 절망에 빠질 수도 있지만 더 깊은 차원에서 본다면 이전에는 진정으로 알 수 없었던 영혼의 안시처에 대한 갈망을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때로는 우리 주변 사회에 동화되어 살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 전우서와 유다서는 이러한 감정들 가운데 씨름하는 우리에게 격려와 응원이 되어줄 것입니다. 베드로의 첫 편지는 소아시아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태칸받은 망명자라 불리오던 이들에게 쓰여졌습니다. 그들이 문자 그대로 망명자의 삶을 산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과 더 가까워질수록 그들의 문화와 가치관으로부터는 더 멀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그들의 고향에서 이방인처럼 느껴졌습니다. 베드로도 그와 동일한 마음으로 자신의 위치를 바벨론이라 언급했습니다. 여기서의 바벨론은 문자 그대로 약 600년 전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추방되어 갔던 바벨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로마를 빗대어 말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울은 그가 영적 바벨론에서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서의 독자들도 그들이 영적 바벨론에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나라에서 살고 있으면서 마치 이방인처럼 진정한 고향이라고 느껴질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를 갈망했습니다. 다르다는 이 느낌은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의 생활 방식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주변 사회에 속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고 익숙한 습관으로부터 위안을 얻고자 했을 것입니다. 더불어 그들의 이웃들은 지역의 관습, 특히 종교적인 관습에 대한 저항은 공동체의 안정에 위협이 된다고 보아 그들에게 더 큰 압박을 가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다르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눈에 띄었고 의심을 받았으며 거짓 고발과 비방, 모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독교 난민들과 문화적 망명자들에게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로 알려진 편지를 써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온 세상에 살고 있는 다른 믿음의 형제 자매들도 그들과 같은 고난을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사탄이 그들을 삼키려고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정으로 돌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은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안식처, 그들을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영광이 있는 하나님의 왕국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의 삶이 더 어려워지지 않도록 그들에게 실질적인 조언도 덧붙였습니다. 모든 사람을 공경하라, 믿음의 가족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왕을 공경하라. 베드로는 그들에게 지역 청독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상충되지 않는 내에서 법을 준수하여 행시를 바르게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비우호적인 이웃들에게도 모욕으로 대응하는 대신 계속해서 선을 행하고 그들의 삶의 방식이 다른 이유를 겸손하게 설명할 준비를 하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두 번째 편지를 쓰게 될 즈음엔 첫 번째 편지에서 언급했던 외부의 문화적 저항은 줄어든 것 같았습니다. 대신 교회는 새로운 문제의 직면에 있었습니다.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왜곡하는 교사들이 그들 가운데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교사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소아시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착취하고 그들의 파괴적인 신념으로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할까 두려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베드로는 자신이 곧 죽을 것을 알면서도 믿는 자들을 일깨워주기 위해 베드로 후설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편지에서 베드로는 그의 독자들에게 성령의 경건한 능력으로 고난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거룩한 행시를 실천할 것과 죄악된 삶의 방식을 가진 거짓 교사들의 파괴적인 생각에 유혹되지 않을 것을 권면했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두 번째 편지를 쓰는 데 있어 유다가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짧지만 강력한 편지에서 부분적으로 영감을 받았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구부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야 그가 유대인의 메시아이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 다른 사도들과 같이 유다는 로마 제국 전역에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유다서의 독자들은 주로 사도들로부터 직접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자신의 메시지를 설명하기 위해 잘 알려진 유대인의 글들을 사용했습니다. 성경에서 나온 본문이 아닌 다른 이야기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유다서가 어색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다른 종교의 시들을 인용한 것처럼 유다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독자들에게 잘 알려진 이야기를 사용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믿음을 담대히 지켜가야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그런 글들을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속한 곳에서 낯선 사람처럼 소외감을 느낄 때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타협함으로써 적응하려는 유혹을 받기 쉽습니다. 이러한 유혹은 모욕을 퍼붓는 문화적인 외부적 요인에서 올 수도 있고 제자가 되는 더 쉬운 방법을 약속하는 거짓 교사들과 같은 내부적 요인에서도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새서신의 진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우리는 경건 안에서 굳게 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침내 우리를 영원한 안식처로 데려가실 그날을 인내와 소망 가운데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 비디오가 도움이 되었고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저희 웹사이트에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답글을 남기시거나 채널을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